이제 간만 소리 들리시죠? 네 뭐라고요? 네 고맙습니다 재밌죠? 네 아 그...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너는 뭐 튜닝 하는 거야? 다다다한 곡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잠깐 튜닝해야 되는데 주연이가 얘기 좀 하는 거야 그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재밌게 놀다가 가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... 털만 있자 아직 군대도 못 가네요 그래가지고 다저 못한 말투 아 저기... 제 아들은 아프더라고요 어제부터 날씨가... 그지가 돼가지고... 유부남인데 뭐...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참... 타이베이 연락처를 물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튼... 헌가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... 켠는 노래 하나 해볼까 해요 감기방상이란 노래